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추가된 배치 테이블에 저장된 작업 내용을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동영상이 아니고 저번 수업에서 CLI 수업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배치.php라는 컨트롤러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컨트롤러의 내용을 변경해서 저장되어 있는 배치 작업들, 거기 있는 큐를 하나하나 꺼내서 작업하는, 동작시키는, 처리하는 내용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배치.php 파일, 이전 수업에서 만들었던 배치.php 파일이죠. 이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유저 모델을 통해서 유저 데이터가, 유저 리스트가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꺼내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간단한 로직입니다. 우리가 새로 작성할 내용을 copy&paste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배치 언더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를 로드한 다음에 배치 모델 클래스의 ge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q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이치를 통해서 여기 있는 q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q에 있는 내용들을 job이라는 변수에 담고 그 job이라는 변수에 있는 job 네임을 스위치문을 통해서 비교한 다음에 notify-email-add-topic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job 타입이 있다면 그것을 이 로직에 추가해주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job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job, 여기서 job은 여기 있는 이 행 하나하나가 job에 들어가 있겠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이 context, 즉 json으로 인코딩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json decode를 통해서 이 contex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decoding된 결과를 담는 것이죠. 그럼 저기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topic-underbar-model을 이용해서 topic-underbar-model을 로드한 다음에 자, 거기 있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그때 dollar-context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담겨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담겨있죠? 그 정보에는 topic의 id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topic id값에 액세스를 해서 그것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topic에 대한 사용자가 추가해서 이메일을 전송해야 되는 그 topic에 대한 정보가 topic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user-model을 이용해서 user의 값들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for each문을 이용해서 user를 iteration을 하는 거죠.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변경했습니다. 자, master-goldbangi-o2.org 이런 식의 시스템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송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자, dollar-user-email 이것은 이 회원들 전체에 대한 정보 중에 현재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정보죠. 그리고 이 subject로는 위쪽에서 우리가 가져온 이 topic 이 topic에서 title 값을 가져와서 제목으로 적고 그리고 메시지에는 그 topic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적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그냥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nd를 통해서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송된 결과 누구누구에게 어떤 이메일 주소로 메일 전송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자, batch-underbar-model-delete를 통해서 방금 작성했던 방금 실행했던 job에 대한 id값을 인자로 전달해서 그 q에 방금 실행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q를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로직 batch.php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topic을 먼저 예제에 추가한 다음에 batch.php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자,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만듭니다. 라고 하고 제출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php, index.php, 그리고 cli-batch-process, 엔터를 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gmail.gmail.com으로 메일을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메일이 잘 도착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됐으면 성공적으로 이 batch.php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한 곳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론을 이용해서 이 스케줄링을 걸어서 이 작업을 1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